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진행을 어쩌다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3프로 형님들처럼 제가 프로 진행자는 아니니까 걱정이 돼서 가끔 댓글창을 봅니다.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딱 하나 있어서 3프로 형님들 세 분 중에서 저랑 제일 친한 누구랑 한번 상의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게스트분들께서 귀한 말씀해 줄 때마다 네네라고 호응을 해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으면서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경청하는 게 더 좋은지 그게 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제가 네네 하면 흐름 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3프로 형님들 중에서 한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친한 그 3프로 형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를 너무 자주 하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해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오늘 이분은 아마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경청 모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린산업의 뭐라고 할까요? 파수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종종 3프로 TV를 보고 요즘 이렇게 산업 현장이 바뀌어가구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저도 한병화 위원님 한번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에너지 관련한 사업은 한 국가의 펀더멘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순간에 공급망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뭔가 허니문 기간일 때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외로 신재생에너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다가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 발표난 보조금이 그래도 그나마 자신의 어떤 제수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이 나왔나요? 연방 예산안에 보조금이 다 포함이 돼서 통과가 되는 거고요. 아마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데 머스트 패스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이 됐는데 태양광은 2년 보조금 연장이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1년.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5년의 투자세 공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구매 보조금도 1년.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해서 웬만한 그린산업은 보조금이 다 연장이 된 거라서요. 굉장히 투자 수익률의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 체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사실은 증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그래서 바이든 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발표들은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정권이 잡기 전에도 이런 정도의 수위가 나왔다는 건 향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강경한 어떤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도 이런 발맞추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참가한 유엔총회였었죠. 그게 대선 직전이었는데요. 거기서 트럼프 면전에서 시진핑이 탄소배출 순제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가 제도 지도자가 중국에 많은 탄소배출을 한 산업들을 깔고 있는데 거기서 탄소배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코멘트와 목표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2030년도에 중국의 탄소배출 목표치를 기존에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20%였는데요. 25%로 상향을 하고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1200기가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지금 이런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사실은 서프라이즈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어떤 선한 리더십의 형태도 있지만 어떤 산업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교두보를 잡겠다. 이런 제스초도 깔려 있나요? 선한 리더십,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이 산업이 처음 출범할 때 초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국들이 컨셉을 잡기 위한 방안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천문학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장만 연간 투자액이 3천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전기, 차, 수소차,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관련된 산업을 따지면 1년에 수조 달러의 싸움이죠. 그래서 차기 신산업을 잡기, 해계무늬를 잡기 위한 경쟁이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 관련한 감축 관련한 분위기 모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럽은 워낙 처음부터 이런 상황들을 주도해온 국가이고요. 유럽은 훨씬 더 세밀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2030년의 중간 목표치를 최근에 40에서 55% 탄소 배출 감축으로 더 확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한 각 부문별 목표치들을 내년 아마 6월 말까지 다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전기차나 수조차에 대한 차량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아마 내년 6월 말 이전에 한 번 더 강화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이 특히 이렇게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초기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인 배경이 있나요? 제일 큰 이유는 저거죠. 예전에 원전, 체르노빌 사고가 아주 그게 단초가 됐습니다. 원전으로 사실은 모든 에너지원을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유럽 각국들이 원전 건설에 매진을 했었죠. 아직도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한 75%가 지금 원전인데요. 그런데 체르노빌이 딱 터지면서 중심국가인 독일이 완전히 돌아섰죠. 그 뒤로 사실은 정치적인 지형도 많이 변했습니다. 녹색당이 처음 생겼었고요. 최근에 이 녹색당이 한 20, 30년 정도 각국들마다 마이너 정당이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주요한 국가들에서 거의 연정과 같이 협상을 할 정도로 주요한 정당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올라왔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유럽의 유권자들한테 마음에 확 박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가 아주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장을 확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을 하는 국가들마다 어김없이 깨끗한 공기, 오염물질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럽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봤더니 미국, 중국, 유럽 등 친환경, 그린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 과정에서 글로벌 그린 산업 관련 주의 움직임도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달라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올해 스파이크가 굉장히 크게 있어 왔지만 테슬라의 상장 시가총액 첫 가격이 20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업체 디벨로퍼인 올스테드죠. 올스테드는 단 한 번도 상장 이후에 연간 주가가 뒤로 후행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고요. 베스타스, 지멘스, 가메사, 풍력 관련 업체들 다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수소 관련주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수소 관련주들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고 태양광도 최근에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의 여파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의 대표주들의 흐름은 중장기 성장 트렌드를 계속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오늘 같은 장에서 보면 관련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유럽 시장,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도 관련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폭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이 빠진 이유는 수급 이슈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애플 관련 어떤 이슈들인데 그걸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에 애플 같은 빅테크가 뛰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외연이 대폭 확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애플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갈지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거꾸로 일부에서 이게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쓸 것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사가 확인만 해봐도 알 수가 있는데 LFP를 애플 전기차의 배터리로 쓰면서 자율주행을 하는 라이다를 많이 단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용량의 문제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LFP의 덴스티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까? 애플이 만약에 해결돼서 테슬라처럼 진짜 50만 대, 100만 대 이런 스케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여러 플레이어들이 필요할 겁니다. 소재 관련 회사들 중에서.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인데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의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수급 이슈였다고 할 수도 있고 대주주 과세가 연말에 10억으로 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좀 올랐잖아요. 올라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부기관에 일했을 때 그때 산업진흥 정책을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해외진흥 정책들을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봤었더니 일단 보조금을 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특정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캐파를 늘리기 위한 첫 번째 시드머니를 국가에서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제품의 어떤 서비스의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슬슬 채산성이 맞아서 산업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면 미국도 이번에 바이든이 대규모 보조금을 이렇게 그린 분야, 에너지 분야에서 제시를 해놓은 상태고 중국 역시도 탄소 배출 감축 양을 늘리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뒤에 관련 산업의 보조금을 주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신재생 에너지는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바람이 워낙 질이 좋기 때문에 풍력이 거기는 대량 생산하기도 적합하고 내수 수요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내수 수요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한데 정작 우리나라 관련 주에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이런 로직상에서 어디에 보조금을 주면 바로 대량 생산이 돼서 거기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어떤 시장의 리딩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그 경로가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린 산업의 투자에 어떤 정확한 맥을 짚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할까요? 왜 안 보일까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 보이는데요. 좀 힌트 좀 주시죠. 그거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 그리고 기존 산업들에서 그동안 많이 견지해왔던 그런 스탠스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아마 저도 여러 군데에서 수백 번 한 것 같은데요. 태양광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람은 워낙 유럽의 바람은 특이한 바람이니까요. 태양광이 결국은 조도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조도가 좋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상태가. 그런데 독일은 많이 했을 때 독일, 일본 둘 다 연간 설치량이 거의 10기가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설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처음에는 주면서 그 보조금을 낮춥니다. 계속. 그러면 제조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죠. 대량 생산을 하니까 단가를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낮아져 있죠. 낮아져 있고 이제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아마 2, 3년 있으면 보조금 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한 3기가까지 설치량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정책이 그걸 대규모 단지를 처음부터 구상을 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정부의 개발 방식은 소규모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협동조합, 지역에서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대규모 단지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걸 지역의 주민들이 소규모 단지에서 하는 이런 전략이 맞는데 우리는 그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지금 육상풍력 기준으로 보면 허가가 나서 언제든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 현재 최소한 5기가가 넘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지역.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규제, 환경부에서 산맥에, 지맥, 정맥에는 안 된다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태양광도 이격거리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해상에서는 또 어민들이 반대를 한다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탄소배출 중립 이런 거는 사실은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예를 들면 풍력 같은 케이스는 지금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처들의 인허가권들을 갖다 한 군데 다 모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주기 위해서 허가를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트렌드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이 유럽보다 작죠. 작고 태양광도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보다는 훨씬 부적합하죠. 대규모 단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늦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한테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낙인이 지키고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무역 창벽을 치겠다는 게 주요국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워낙 급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진짜 컨디션들이 계속 바뀌어서 우리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병하 위원님의 고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 저희 다운받으면 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또 그린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신 한병하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